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티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녀석이 바로 흑기사X 오늘 새로 출시된 흑기사X를 리뷰할까 합니다 일단 중국 카트에 이렇게 먼저 레전드 파츠로 해가지고 흑기사X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흑기사X를 기간제짜리랑 둘 다 강화가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제한도 3승선 강화가 돼있고 기간제도 3승선 강화가 돼있어요 근데 기간제는 1일짜리 1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풀고요 네 그러고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33도 좀 이따 시승 한번 해보고 일단 기간제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옵션이요 25가 오니까 일단 아무튼 1 아 4 4, 1, 1, 1이네요 일단 그러니까 14, 11, 11,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형은 일단 이렇습니다 앞에가 LED 약간 이런 간지가 있고요 보라색깔 보라색깔 간지가 있고 차가 굉장히 납작합니다 흑기사 근데 약간 흑기사처럼 생기진 않았어 차가 흑기사 같진 않아 이게 자 이 차를 아무튼 리뷰를 지금부터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속도랑 뭐 이런거 다 착장을 해볼게요 1대장 각입니까 이거 흑기사 자 기본 제거도 또 해볼게요 일단 211 210 210 210 가나요? 210 가나요? 210 가나요? 210 가나요? 아니야 210 못갖고 일단 210입니다 300 가나요? 그래서 400 그냥 보였죠? 300 보였죠 아 됐ova btx가 130에서 135 사이에 나왔던데 141 142 142 142 140 143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4 142 1대장 각인데 152 152 142 152 142 152 152 153 142 151 151 152 152 151 162 163 152 적지병은 확실히 좋아, 적지병 적지병이 되쩔어요, 떨어질 때 자 안정성도 속기사치고는 그게 나쁜 편은 아닌데 그지? 왜냐면 속기사라는 차가 감속이 되고 엄청 많네요 근데 감속, 감속, 감속 이 정도 범죽치고는 이 정도의 안정성이 나오는데 와 근데 컨트롤이 너무 빡세네 와 적지병이 너무 좋다 와 와 자 일단은 생각보다 속기사치고는 안정성이 좋아요 예 슬프게티 드라마 드라마 수나 드라마 위 슬프게티 크랙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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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잘한다. 뭐야. 궁극기 잘 달려. 배타가 사실 힘들인데요. 아 333이 이기기 좋겠네. 그래도 잘한다. 흑기사 엑스 좋냐고요. 아 좋아요. 그리고 지금 1등은 아르테미스의 출탈변 333이 바뀌다 보니까 333 강화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 이 흑기사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05에다가 1024잖아. 근데 강화된 것을 보면 1110에다가 두번째로 1474가 돼요. 됐죠? 이번엔 저도 333을 달고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를 바꿔 볼게요. 이게 333이 진짜 사기야. 미치. 근데 게이지가 좀 아쉽다. 게이지. 게이지 차는 게 아 진짜 조금 아쉽다 살짝 때리 와 어렵다 차 진짜 어려워 이게 흑기사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와 진짜 어려워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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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차가 컨트롤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차가 컨트롤이 일단 제가 333 달려있는 것까지도 이제 좀 전에 탔잖아요 지금 333 달려있는거는 진짜 더 빠르고 드리프트가 훅훅 막 그냥 감속이 개점이다 그냥 자 이번엔 다시 없는걸로 그냥 한카 기준으로 좀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없는걸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333은 출발 부스터 3 변신부스터 3 가속도 탈출력 3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화 시스템인데 한칸이 넘어요 정상 스테이 자막 자막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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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빨라 와 와 와 잘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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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받고 그냥 7초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흑기사 컨트롤을 견져내고 자기한테 진짜 손에 맞으면 진짜 최고예요 제일 상위지만은 흑기사 X 1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흑기사 1대장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한카에 아마 조만간 나올 흑기사 X를 미리 이렇게 리뷰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며 유 바 아 아 다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